자 전공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9월 모의평가 치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제 좀 휴식을 취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공부 시작했지? 공부 시작하는 게 맞고 9월 모의평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고 총평을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모의평가는 땡땡땡땡땡이다 뭐 이런 거 한번 스스로 한번 써놓으세요. 9월 모의평가는 나만 망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쉬웠다던데 나는 점점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오랜만에 정말 기분 좋은 시험이었다 이럴 수도 있고요. 개인적인 감회가 각각 소외가 다 있을 텐데 선생님은 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좀 보고 싶은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1컷이 올랐고요. 그리고 꽤 많은 친구들이 아 이거 진짜 풀만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이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런 것 같아. 1등급 컷이 오른 것과 전반적으로 고득점을 할 수 있었지만 할 가능성이 적지 않았지만 고득점에 실패한 꽤 많은 다수 이건 뭘 보여주냐면 1컷과 2컷 사이에 간결이 커요. 1컷과 2컷 사이의 간결이 크다고 1컷이 96? 아 96? 확통 90은 아닐 것 같긴 한데 96이라고 쳐도 2컷이 80점 정도 되죠. 그리고 1미적분 기준으로 봐도 10점이 넘게 차이 난다고 이러면 이러면 이 사이에 꽤 많은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게 바로 여러분이잖아. 또 2컷과 3컷 사이도 간격이 넓어요. 뭐예요? 2등급 충분히 달성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안 된 친구들인 거잖아. 이 친구들이 다수 형성돼 있다는 것은 이번 시험이 비교적 쉬웠다라는 얘기랑 괴리되는 현상이란 말이지. 그게 저예요 저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들의 현재 상태의 징후가 뭐냐면 개실로 다 퉤졌어요. 그놈의 계산 실수만 안 했어. 내가 완전 1등급이고 완전 100점인데 과연 그럴까? 자꾸 선생님이 반문하는 게 그게 사실은 뼈아픈 진실이 좀 있기 때문이야. 자 쉽게 출제한 거 맞고 기본 개념 중심으로 그리고 연산 과정도 좀 단출하게 미적분의 30은 좀 어려웠어요 사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문항이 슬림하게 출제해 준 건 맞아. 하지만 허수가 판독이 되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수가 변별이 되었잖아요. 그죠? 변별력 있는 시험이었다니까. 초간단 허수 판독기라 하겠습니다. 쉽게 내고 충분히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아 이건 평범했어 라고 공감할 수 있게 해줬지만 1컷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 것들은 굉장히 많은 우리 수험생들을 변별해 냈다니까. 허수들을 판독해 냈다니까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실전 개념을 배제하고 이거 기출을 통해서 굉장히 과거 기출 중심이 최근 기출은 또 함의하는 바가 많지 켜켜이 쌓여있는 시중의 기출 문제집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채득하는 그러한 실전 개념들 겨울방학의 우리 메가패스를 통해서 실전 개념들 많이 익혀놨죠. 그런데 그런 실전 개념들을 써먹을 때가 별로 많지 않은 그러한 시험이었잖아요. 슬림하게 냈다는 거죠. 그리고 누적 교과 강화 이게 고1 수학이랑 고1 그 앞선 기초수학 기초수학에는 중등 과정도 들어가지 피타고라스, 수선의 발 이런 거 수직수선의 점에 대한 이야기 이 기초 개념에는 정수 조건이 항상 빠지지 않고 들어가죠. 그게 누적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고 딱 거기만 묻는 건 아닌데 여러 단어에 걸쳐서 정수 조건이 들어가고 있잖아. 그렇죠? 이런 강화된 경향은 진작이 알고 있었는데 그 경향 그대로 냈잖아요. 최근에 우리가 출제 경향에 대해서 짚었던 그대로 그대로 출제하면서 쉽게 냈는데도 많은 허수가 판독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변별됐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연산력은 꾸준히 강화되고 있고요. 이번엔 공통에서는 연산력이 심하진 않았어. 미적이나 확통에서는 연산이 좀 많았고 기아도 연산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벡터를 분해하는 과정이 좀 복잡하긴 했었어요. 그렇죠? 선택과목이 상대적으로 좀 비중이 더 높은 비중을 좀 높인 시험인 건 맞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기조는 그동안 선생님이 주구장창 얘기했던 그런 기조죠. 그 기조가 여실이 그대로 드러났지만 쉽게 슬림하게 출제했다. 하지만 많이 변별되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초간단, 허수, 판독기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대안을 찾고 우리가 수능을 잘 치기 위해서 길을 찾고 있는 중이잖아요. 공통과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수2 난이도는 중하라고 보는 게 좋겠어요. 너무 쉽지는 않았지만 중간쯤에서 조금 난이도를 낮춘 그런 정도 최근 수능 출제 기조에 부합하는 좋은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고 쉽다고 나쁜 문항이 아니에요. 킬러 문항을 좀 더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공통과목에서 킬러 문항을 좀 배제한 스타일 아 이렇게 생각해야 돼 수능도 이렇게 했죠? 아 그렇게 또 너무 쉽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기초수학, 고1수학과 연계된 문항이 여전히 변별력 문항으로 출제됐고 변두리 단어 변두리 단어는 뭐 수직선 위에 점의 운동이라든지 널 위익을 두 개나 냈더라고 보통 이 둘 중에 하나 내는데 두 개나 냈어. 그런 면에서도 변두리 단어는 계속 내고 있다는 사실 확인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건 이게 무슨 뜻이지? 까다로운 조건을 해석하는 문제 21번에 있긴 있었는데 그것은 조건에 너무 깊이 천착하기보다는 아 부등식을 다 다루는 기본 방법 맨 앞에 있는 거랑 맨 뒤에 있는 게 확실히 차이가 나나 같을 수는 없나 이 정도 확인하는 건 기초수학이거든 그 정도로 풀어낼 수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난해한 조건은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조건을 그래프랑 연결시켜가지고 해석을 딱 해내면 이게 이 뜻이구나 연산은 거의 하지 않아도 되고 이게 이 뜻이구나를 이해하면 풀 수 있는 난이도 높은 문제가 많이 나왔었지 그래프랑도는 상대적으로 조건의 난이도와 함께 내려갔습니다. 기본 연산력은 역시나 줄기를 형성하고 있고요. 공통과목의 큰 특징은 전반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공부하고 출제되어 왔던 경향을 그대로 계승했다. 작년에 변화된 수트의 경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난이도는 좀 쉽게 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택과목은 기출력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새로운 면모가 아예 없진 않은데 각각의 대단원에서 하나씩 골고루 내고 있는 그런 어떤 전반적인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기출중심의 학습이 여전히 잘 통합니다. 여러분 그 점 잊지 마시고 적절한 수준의 변별력, 난이도가 공통과목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이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이거 과목별로 좀 볼게요. 확률과 통계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중으로 볼 수 있고 정답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30번이 비교적 가장 까다로웠습니다. 함수 개수랑 중복 조합을 섞어서 이거 확률이긴 한데 결국 핵심은 경우의 수였고요. 이항 분포를 통해서 이제 이상학률 분포에서 정규 분포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이항 분포 문제가 베이스가 되는 조금 까다로운 기본 개념 문학 맞아요. 까다로운 이항 분포가 나왔고 중복 조합을 활용해서 같은 물건 나눠지기 있지 전형적인 같은 물건 나눠지기 했던 또 나왔습니다. 계속 반복 출제되잖아. 이 세 개 처음 봐요 여러분. 전혀 처음 보지 않지 반복 출제되는 주제를 그대로 냈는데 중복 조합을 상대적으로 좀 이번에는 더 많이 낸 것 같다. 이런 정도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확률 개념 자체는 확률은 좀 약화시킨 건데 그게 근데 수능에서 확률이 약해질 거야. 이런 얘기는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냥 중복 조합을 좀 강화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고 어떤 문항이든지 케이스 분류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고 있는 사실 이번에도 4가지, 3가지로 나눠서 푸는 문제가 많이 나왔잖아. 2가지에서 그치지 않고 4가지, 3가지로 분류하는 문항들은 이제 사실상 그냥 상식이 되었다. 변별력 문항이 상식이 되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딱히 확통은 오, 너무 어려웠어, 너무 쉬웠어, 랄 것이 없고 그동안 출제되었던 기조 그대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기출력 중심으로 재학습합시다. 미적분 미적분이 아니든 중상이라고 평가할 만합니다. 55%의 정답률을 보이는 28번 역함수와 관련된 정적분 치환 부분적분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전형적인 기출력이고요. 자, 이거는 최근의 기출력이 됐죠. 29번 자리에 꾸준히 수혈의 극한이나 도형의 도형은 아니지만 수혈의 극한이나 급수문항이 출제되고 있다고요. 이건 온전히 그동안 완전히 기초단원으로 취급받던 수혈의 극한이라는 대단원을 복권 하나의 중요단원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고 이 경향은 수능 때까지 지속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약한 사람 반드시 잡읍시다. 금방 잡을 수 있는 단원이기도 해요. 반면에 30번은 함수의 개형에 관한 질문은 맞는데 전형적인 막 접한다, 만난다 이런 조건이 아니라 미정계수의 범위에 따라서 극대극수가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따라 최소값 조건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 문제가 부등식으로 돼 있었는데 최소값으로 해석하는 거로구나 라는 게 기초 개념이야. 그게 수2 처음 배울 때 부등식의 활용에 나오는 개념이거든. 내신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별로 안 해봤던 게 수2도 아닌 미적에 딱 결합이 돼서 마치 작년 작년 9평 12번 같은 역할을 했어요. 미정계수에 따라 개형 판단하고 최대 최소 따지는 거 이런 문항이 초월함수 문제에서도 등장했다. 그리고 정답률이 16% 나왔는데 아 이거 과장이야 과장. 선생님 보기에 이 정답률은 한 5%대가 맞는 것 같아요. 쉽지 않아. 근데 어떻게 많이 맞았냐? 찍맛. 선생님이 강의하면서도 해설 강의하면서도 너 찍맛이지? 이렇게 막 의심하고 들어갔는데 찍맛. 100을 곱해서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애들이 진짜 25만이 찍더라고요. 그렇게 맞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 비하하자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재학습할 만한 요소가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려는 얘기였습니다. 전형중기 기출련과 함께 기본 개념이 미적분에도 들어갈 수 있다. 기초 개념이 미적분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또 여실히 보여줬던 시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통과목을 좀 약화시키고 미적분 좀 풀어줘 라는 메시지 같기도 해요. 자 우리 기하 난이도는 중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빠짐없이 하나씩 대단원에서 변별력 문항을 출제했다는 점은 정말 정확하게 그동안 우리가 연습했던 바랑 똑같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위치벡터의 점의 자체가 조금 복잡해졌고 무엇보다 공간대용 난이도가 좀 높아졌어요. 객관식이라 48% 꽤 많이 맞은 거긴 하지만 오래 풀었죠. 답 없으면 다시 풀잖아. 찍기도 했고 공간대용 문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게 출제된 문제가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좀 복잡도가 높아졌을 뿐 기존의 기출력이랑 너무 똑같고요. 그래서 28, 29, 30 모두 거의 그대로 나왔다 하지만 공간대용이 너무 낼 게 없었던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또 새로운 면을 찾아서 공간대용 문제를 출제하고 있구나. 이런 점들이 눈에 띕니다. 자 결국 선택과목을 다 살펴본 결과 진짜 기출력 중식으로 낸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공부해왔던 방향 크게 흐트릴 필요 없고 대신 공통과목에서 시간을 확보했으면 그것이 공통과목에서의 시간 확보가 선택과목의 점수 상승으로 이어지기를 좀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면 좋겠네요. 총평에 얘기했던 부분 첫 시작 때 얘기했던 부분 한 번만 더 강조해 드리고 마무리 마무리 할게요. 여러분 지금 아마 1등급 받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계산실수 한두 개만 덜했으면 1등급일 텐데 내가 그것 때문에 망했네. 이런 사람 아 내가 한두 문제만 제대로 읽었어도 2등급일 텐데 3등급이네 아 내가 이걸 푸는 순서만 잘 정하고 검산만 한 번 했어도 3등급인데 난 4등급이네 이런 친구들 되게 많을 거야 지금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면 아 시험이 어려워서 내 점수가 안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 시험은 그런 게 아닌데 자 이제 선생님이 세 가지 기준 잡아줬잖아 실전 개념의 배제 그 다음에 기초수학 고일수학을 기본 출발점으로 한 누적적 연계학습 연계출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산력의 강화 이 기조가 수능에 계속 될 거야 지금보다 난이도는 좀 올라갈 거라고 봐요 왜 너무 쉽게 출제하면 최상위권 변밀도 안 되거든 그래서 난이도는 조금 더 높여서 6평과 9평 사이에 어디쯤에 우리 수능이 있다 생각하고 지금 아쉬움을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기조로 전환시켜서 공부의 힘으로 만들어내셔야 돼요 지금 안타까워하면서 기분 나빠하고 마음을 다독이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쓰면 안 되고 그러다 바로 수능이야 그런 게 아니라 그래 평가원에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변별하려고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는 변별당하지 않아야 되고 나는 이제 허수가 아닐 수 있어라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지점에서의 각성 그 지점이 이번 9평을 하나의 반전의 계기로 삼는 출발점으로 삼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현명함을 가지고 향후 학습하면 좋겠고 캐스트를 통해서 또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진짜 내실 있는 파이널을 준비해 나갔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납시다